자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18번 호스에서 출발합니다. 욕 아니에요. 18번이에요. 자 연휴 마지막 날 집에서 조터질 각오로 나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마스입니다. 노키입니다. 이리입니다. 낭둥호입니다. 상관입니다. 허필입니다. 잘하십니다. 노키예요. 멀리 안산시에서 세 분이 오셨고요. 저는 1프로입니다. 엠티비계의 김구라 대본도 없고 연출도 없고 그냥 막 있는대로 떠드는 거예요. 있는대로 떠들다 보면 속상한 분도 계시는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설 연휴 마지막 날 디스님 도전합니다. 닥터 김사부가 얘기했어요. 자신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져요. 대박! 나이스! 꼴창으로! 이리 선수 그동안 많이 먹어서 100벌로. 과연 이리 선수는? 잡아! 잡아! 잡아는 땡이라는 얘기죠. 대기 탈수님? 좋은 동작으로 올라갔고요. 날렵하게 성공! 그냥 안되는데? 이리 선수. 좋아요. 좋은 동작. 깔끔한 동작으로? 그러니까요. 체면을 살리는 이리 선수 되겠습니다. 안녕! 나 심심 성공 경험 있어요.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갔는데? 개의치 않고? 와! 어려운 쪽으로 성공을 해버려요. 동작이 아주 깔끔해요. 지난번보다. 어려워요? 이리 자전거 세우고. 이게 이렇게 쉬운 코스는 아닌데 쉽게 들어가네. 방탄 하나 더 써줘. 마파루의 주인공인데. 힘! 아! 코스를 잠깐 저렇게 대는데. 힘 도전합니다. 도마스는 가끔 의외가 있어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이야! 다시 보이는데? 사람이? 루크님은 이거 꺼밀 거를 생각을 하고요. 아! 여유를 보였어요. 살짝 멈췄다가 하네. 여유. 이게 좀 더 경사가 완만해졌나요? 그동안? 안파도 안 들렸어. 경사가 안파도 안 들렸어. 경사가 안파도 안 들렸어. 오! 여기도 천하장사에요. 천하장사. 와! 대박! 대박인데? 한번 한번. 루 브라더스. 루 피에요. 여기 피. 댄싱이네. 피가 중요해요. 피가. 보수사별도 피가 중요하고. 댄싱. 댄싱. 좋아요.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아휴. 들림? 여성 되게 최초에요. 이거 되면은. 일어나 일어나. 늦었어. 아니 늦었어. 속도를 안 돼. 속도를. 코스 이름이 마파루인데. 마비 파랑새 루피가 성공해서 마파루인데. 실사로 주인공은 오늘 안 되고 있어요. 어디로 가. 아! 코스 이탈. 우리가 선을 그었는데. 코스 이탈. 무슨 이탈을 아니지. 이따입니다. 뺏댄싱. 저렇게 되면은. 뒷바퀴가 깊은 쪽으로 빠지면 어려워져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갔어야 돼요. 됐다. 좋아요. 좋아요. 됐어요. 됐어요. 바로 길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스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힘이 좀 들어. 이게 약간 사선이나 여기에서 가면은. 힘이 안 들어. 히말라야에도 뭐 아무데로나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산마다 다 코스가 있어요. 성공하면 여성 되게 최초. 됐어요. 왜 포기 안 했으면. 포기 안 했으면 좋았는데. 딸랑딸랑 잡아요. 딸랑딸랑. 반바퀴만 갔으면 되는데. 반바퀴만. 됐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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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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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세계 최초로. 이럴수가. 아니. 아. 네모네 코스입니다. 나 네모는 제가 쓴 거예요. 네모네. 천천히 밟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네모네. 루피님. 아. 동작이. 어. 어. 동작이. 좋아요. 왜이렇게 떠들면서 타는지 모르겠습니라 성공경험 있어요 따시님 좋아요 동작 좋았는데 같은 루시인데 루크님 보겠습니다 뭐 같은 루시입니다 필름 튈 것 같아요 아까 동작 좋았구요 전문적으로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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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리듬 좋았는데 루피님 루피님 박자가 안 맞았어요 루크님 여기는 피크 내가 좀 많이 헷갈려 크크크 거기서 거기에요 아직까지는 이분은 길막 토마스님 좋지 좋지 루피님 아 아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면은 뻔은 했어 루크님 됐어요 성공해요 길 막고있는 길막 토마스님 하하하하 아무튼 성공입니다 될 것 같아요 필름 올라타요 발이 안맞았네 다리 루피님 좋아요 아 왜 아 아 오 좋아요 깔끔한 성공 되겠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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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속도를 살리고 우리 선수 뭐 가볍게 껌으로 성공해버립니다 루피님 좋아요 아 드는 동작이 고맙으니 좋아요 에이 박자가 안맞았어요 자 좋아요 아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다리 코스 중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 되겠습니다 루프님이 예전에 조향으로 성공한 적이 있어요 어 좋아요 어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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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들리는 줄 아니구요 하하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끝이 헐 에이 흔들렸어 여기서부터 호핑하면 올라가기가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요 아 왜 아이 됐어 좋아요 아 아 빠졌어 야야! 아우와! 자, 루크님.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우와와야야야. 자식님. 언젠가는 점령해야 될 코스죠? 어! 좋아요! 좋아요! 침착하면 돼요, 침착하면! 아아! 이건데, 이건데. 루크님. 아까 올라갔어. 됐어! 좋아요! 야, 들어올러갔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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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깜짝입니다. 자, 간만에 한편바위. 좋아요. 잘 들어왔고요. 오오!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차, 저에게 수차하면 돼. 오, 좋아요! 오, 나이스! 오, 대박! 없어요. 없으면 돼, 이제. 일이 딱 있어요. 조금 어렵고, 어려워요. 어디 가야 돼요? 빨리. 좋아요. 자신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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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살려봐요! 아! 영리한 플레이. 영리한 플레이예요. 그렇지! 오, 여기. 아, 나이스입니다. 하하하하. 앞바퀴 더 내려가요, 이제. 쭉 더 내려가요. 좋아요. 아, 이거, 이거. 아, 어려워요. 다 하던데? 다 하던데? 다 하던데? 그렇죠. 페달을 오른쪽으로 오면, 그냥 가. 페달질 안하고? 페달질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제 이해된 거예요. 앞바퀴 많이 내려오면 좋고요. 고단으로 하면 좋아요. 아, 그렇게가 아니고. 앞바퀴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요. 더 내려요. 됐어요. 오오! 다 또 와. 좋아요. 살렸어요. 아, 걸렸는데? 살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됐다. 아이, 그냥 살렸어야 되는데. 자, 누군가. 박준영이라고 빨간 글씨소 써놨어요. 박준영 코스입니다. 도전합니다. 땡입니다. 루피님. 피피피. 마스님. 오우. 기아가 너무 센. 박준영 코스입니다. 좋아요. 깡. 아이. 박준영 코스. 박준영 코스. 누가 박준영이라고 써놓은 코스. 루크님. 아, 없어요. 드리드 도전합니다. 아, 코스. 좋아요. 좋아요.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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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빌어. 어? 오우. 천하 장사예요. 성공입니다. 나씨님. 좋아요. 호픽으로 띌 걸. 마스카를. 루피님. 아슬아슬 박준영 코스 옆비님 좋아요 이리 선수 껌입니다 이리 선수한테는 또 절로부터 왜그래 왜그래 아니요 불타죠 방탄을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도 혼납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좋아요 아 왜 또 글로 붙죠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불리한 코스인데 성공했어요 껌일걸로 생각합니다 화려한 동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좋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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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 호핑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간만에 해보는 제트코스 후진 좋고요 각 나왔어요 됐어요 너무 높이 뛸 필요 없고요 왼쪽 안가 성공해놓고 난다고 아 됐어요 살렸어요 됐어요 아 너무 많이 뛰는데 오 좋아요 멋진 작전으로 성공했습니다 아 힘은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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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땡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동료 맞아요 아니요 이리 선수 간만이에요 여기 지금 해본지가 굉장히 오래되요 자전지 힘있지 빌림 도전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 경험치가 노련한 경험치가 나왔죠 껐고요 아 뒤에 나무가 걸려요 됐어요 됐어요 후진 약간 하고요 됐어요 힘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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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찍어 잡아 바쁩니다 아 루피님 호핀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조금만 더 살짝 너무 높이 뛸 필요 없고요 각살렵 아 됐다 치고 됐다 치고 됐다 치고 아 아 아 아 간만에 바람의 언덕 제트코스 아 아 많이 좋아졌어요 아 칭찬을 못해 칭찬을 칭찬을 좋아요 네 좋아요 잘 살렸고요 됐어요 됐어요 후진하면 돼요 각을 잡으면서 후진을 해요 앞을 보면 그게 그 각이 좋으면은 각이 약간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아 각이 이상하게 썼어 왜냐면 어필님 여기까지는 비교적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제 후진을 좀 해야 돼요 자 뒷바퀴 좀 더 돌리고요 후진을 살짝 해줘요 30cm만 가고 좋아요 아 으 시 아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루크님이 호핑이 많이 간결해지고 정확해졌어요 칭찬을 못해 아까부터 칭찬을 못해 치즈님 고향에 내려갔다가 잠을 못잤데요 그러나 잘타요 조금 더 후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각을 왜 자꾸 그렇죠 올려요 가요 아까랑 똑같아요 가요 쭉쭉 직진으로 가든 뭘로 가든 가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있어 보이려고 5도 방정 페달 빠질 뻔 했죠 까불다 저 닿죠 잘 살렸어요 뒷바퀴가 소나무에 닿는데도 살렸고요 높은 쪽으로 이런 된장 산돌림 아까 제가 배터리 교체할 때 성공하셨는데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많이 억울한데요 헤딩이에요 헤딩골이 성공할지 헨드링 반칙만 아니면 돼요 뒤로 약간 더 갔으면 좋겠어요 코스들을 이해를 못해서 각이 좀 안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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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토끼에요 토끼 아아아아 이게 골 떼 맞고 나오는 그 골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억울한 겁니다 루크님이 이제 호핑이 많이 정교해졌고요 너무 높게 뛰면은 중심이 깨지는데 너무 높게 안 뛰어야죠 후진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더 가야되요 더 더 더 아 저렇게 각을 왜 세우죠 저렇게 각을 세우면은 또 뛰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운걸 살려내야 이리 선수는 이제 높은 쪽으로 소나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뒤에 다요 후진을 조금 더 하고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됐고요 됐고요 높은 쪽으로 됐어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이 어차피 턱치기에요 턱치기 동작을 한번 쓰고요 그렇죠 침착하게 여기서 이제 돌려서 후진을 좀 넉넉하게 해줘야 더 가요 더 가요 쭉 가도 돼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고요 각 좋아요 각 아 아 아이씨피 도양으로 도양으로 왔어요 예 비켜줘요 비켜줘요 뒤로 더 갈 거예요 이번에 자 이제 시선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이해할 수 없나 어 이거 잘못한다 왜왜왜 기다려 어윽 예 예 예 예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